생일 축하합니다 하율 간장 생일 축하합니다 얼마 인간은 왜 죄를 지을까요? 이 죄는 인간이 죄짓고자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수치심, 죄의식, 참회, 속죄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공포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거야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저는 환영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행히